야 이거 거의 줄리엠강 아니냐?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엉삼용보다는 안 뚱뚱하고 근데 나는 뭐 체형이 그냥 쓰레기야 체형이 그냥 나는 체형이 이래 배만 이렇게 나온 거야 다리나 팔다리가 얇아 활동을 안 하고 많이 쳐먹으면 이렇게 돼 나처럼 좀 약간 기형적인 그 구조거든? 배만 이렇게 나온 거는? 이 체질이 가장 안 좋지 당뇨 걸리기도 좋고 극락 갈지도 모른다고 그냥 받아들일라고 그냥 염라대왕이랑 먹방 찍을게 위에 티샤스 한 120? 근데 나는 말랐을 때도 내가 70kg이고 그랬을 때도 위에 티샤스는 105 입었어 어깨가 좀 넓었거든 어깨가 좀 놀았니? 어? 어깨 좀 놀았니? 어깨 어이가 없네 키보드 어깨 대보라고? 야 이거 거의 줄리엔강 아니냐? 어 예 말씀하십시오 와가지고 내 어깨 좀 재봐 여기 어깨 끄트머리 떨어지는 부분이랑 여기랑 해가지고 재봐 아니 다들 모르네 나 얼굴이 작고 몸이 겁나 큰 거야 아냐아냐 아냐아 아냐아 존나 넓은거라 야 재봐 그렇게 해야지 펌핑을 좀 해야됩니다 펌핑 전혀 안하고 있었지 여기입니까? 어 자 이렇게 하면 되지 나도 이벌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줄리엔강이여 47 지렸네 꼬꼬까까 유지태가 50이랜다 50 뭐라는데 맞을래 너무 어종이 아니야 와 나 돌아버리겠네 나 어깨 존나 넓어 아니 진짜로 아니 나 어깨 넓다 하니까 진짜 아 안되겠다 아 야 재봐 다시 해봐 아 존나 짜증나네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? 50은 나와야 되는 거지? 50이면은 거의 저거죠 상큼이지 상큼 뒤에서 새끼야 50만 원인데 이게 어깨지 내가 살 때문에 봐봐 왜 그랬냐면 내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컴퓨터 한 애들이 약간 이러고 있어 근데 허리 딱 펴고 헉 제발 이러면은 49 로차 플러스 마니스 1정도 거봐 50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직선으로 재는게 아니라서 한 2cm 정도 빼야됩니다 죄송한데요 양장점 운영하세요? 아니 잠깐만요 하이프씨 일로 앉아봐요 아니 양장점 운영하세요? 아니야 두개 이렇게 오버를 하면서 50이면 50처럼 후려치면 돼지 2cm까지 계산을 다하세요 네 에엥 하아 어 짜파게티 하나 어때요? 짜파게티 네 짜파게티 하나 먹고 싶네요 두 개 어때요? 짜파게티 두 개에다가 계란 하나에 저기 저 후라이 해가지고 위에다 촥 얹어주시면 아주 야물딱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어깨 왜 이렇게 좁아 보이냐 너네 얘기하니까 어깨 개 좁아 보이잖아 아냐 2인분이야 왜 자꾸 부풀려 어떻게든지 부풀려가지고 내가 많이 먹는다는 프레임을 씌울라 그래 어 짜파게티 두 개에다 계란 한 개는 남자들 국룰인데 여러분 코트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맛있다 아이허헤헤 아에허헤헿 ㅎ 크흣 으흠 toca ㅎ ㅎ ㅎ ㅎ 시원한 ㅎ ㅎ ㅎ 워터 플리스 ㅎ 어우 배부르네요 딱 이리만큼 남았어요 끝 끝 아 왜 자꾸 놀려 왜 나한테 그래 왜 나 나만 돼지냐 니들도 돼지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